마이녹실 전속 모델로 네, 이번에 마이녹실 전속 모델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대 후에 처음 하는 CF 촬영이라 많이 떨리고 또 느낌도 남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CF에서도 만나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대 후에도 남편이 제일 멋있지? 기대하겠습니다 큰일났네, 걸리겠네 네, 이 마이녹실은 현대약품에서 출시한 바르는 탈모치료제입니다 요즘은 40대, 50대뿐 아니라 30대에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마이녹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시는 탈모인의 인생템 마이녹실인데요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힘들지? 그러나, 전선이 너무 추천되지 않겠네요 콘트를 받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제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헤어라인입니다 선 선 넘지 말라고 했을텐데 나이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탈모도 질병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사에게 진료받으시고 마이노실로 치료하세요. 저우도안도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지만 탈모 고민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써보면 압니다. 마이녹실 현대약품과 마이녹실 제품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이녹실 모델로서 아주 좋은 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